마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브이로그는 인사동체계발로 인해서 저희가 협회가 이전을 하고 또 예법택견반이 아니고 예법택견반 전문전수반을 오픈하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와역 2번 출구죠 보이시죠? 해와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30초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전수관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해와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한 20m 정도인데 마로니의 공원이 있죠 이번에 새로 오는 전수관은 이 마로니 공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하면서 쫙 밖에 내려다보이는 뷰가 일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마로니의 공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마르코 예술 대굉장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마로니의 공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어떤 문화예술의 상징 그리고 이 마로니의 그룹 마로니의 카테일 사랑이 아 네 그거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여튼 이쪽으로 보시면 아르코 예술 대극장 보이시죠? 이 아르코 예술 대극장만 딱 지나면 바로 새롭게 오픈하는 전수관이 보입니다 아 여기 되게 이뻐요 네 좋습니다 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그래 참 애썼다 겨울도 끝이 나 네 괜찮아 스마일 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 너무 좋은 여러분들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저기 저기 이렇게 보면 건물 보면 어 이게 간판이 보이죠 임대 제일 크게 보이고 밑에 교동짬뽕 보이고 중천 샤브 칼국수 보이시나요? 네 바로 저 건물입니다 여러분 가보시죠 이렇게 해와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줄 돌아오면 딱 1분 30초에서 2분 안쪽 거리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어 중천 샤브 칼국수 바로 밑편 지금 전국 5대쪽 짬뽕 교동짬뽕 네 저기 보이는 저 층이 예법택견 전문 전수관이 될 거고요 그 위층 임대라고 써져 있는 저 4층이 협회 본부관과 협회 본부 사무실과 협회 전수관이 들어갈 곳입니다 조금 이따가 안에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안쪽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밑을 내려보면 여기 마로니에 공원 정경과 도로까지 보이면서 운동할만이 상당히 납니다 또 하나 그 좋은 점은 저기 보이는 빨간 창문 틀이 네 저게 다 오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절기 때 저기를 쫙 열고 나면 네 운동하시다가 네 이렇게 탁 보면서 잠깐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좋은 전수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내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이제 입구가 이쪽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 한가운데 있는 때문에 어 운동하시고 여유시간 즐기시기도 좋을 것 같고 또 문화생활 네 여러분들 연극도 한 편씩 보셔야죠 네 연극이 되기에도 너무 좋은 네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연극이 되기 때문에 이 가판도 저희 결려택견협회 간판으로 바뀌겠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아직 이제 그 공사를 시작 안했고 오늘 사실은 인테리어 견적을 내려고 여기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네 이런 가판들이 전부 다 저희 협회에 그리고 예뻥택견 전문전수관 간판으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여기 보면 계단에 칼로리 소모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아 이 전수관 바로 밑에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등촌샤보 칼국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나고 시작하실 때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택견 사진과 택견 그림으로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3층 이것은 예뻥택견 전문전수관이 될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살릴까 생각 중입니다 올라오시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음료 쓰면 미료로 없습니다 네 교육만 한번 살려볼까 자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짜자잔 네 여러분 매우 어떠신가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양쪽에 모니터 두 개가 이렇게 있구요 이쪽에 오시면 멋있고 역동적인 택배한 영상들을 계속 시청하실 수 있구요 그러면 이 공간 전체가 다 정수관 네 체육관으로 사용될거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래 주방으로 다르는데 이 공간이 탈의실과 샤워실로 네 바뀔 예정이구요 네 이쪽에는 이제 뭐 이 창문들과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운동기구들이 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쪽 정면으로는 예뻥택견 네 마크와 협회 마크가 들어갈 예정이구요 자 여기 예뻥택견 전문전수관의 네 최고 그 자랑거리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리면 네 요렇게 창문 전체가 이런식으로 열리는거에요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다 열려서 네 이렇게 이제 아마도 이쪽에 샌드백에 걸릴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 이렇게 외부가 쫙 보일 수 있는 네 너무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게 경치셨죠 네 한번 여기 경치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네 네 그리고 네 정절계나 하절계는 네 이렇게 창문을 잘 닫아서 네 충분히 보험과 네 네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창고가 될 것 같구요 네 제일 중요한건 네 타르실과 샤워실이 네 크고 좋게 들어갈거고 네 이렇게 네 안으로 오시면 이렇게 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깨끗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자 이게 저희 그 예뻥택견 전문전수관이 들어설 공간이구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인테리어 하고 여기 어떻게 꾸밀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매트가 깔리고 운동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네 그동안에 화요일 목요일 그 인사동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딱 한 타임만 운영이 됐었는데 여기 전수관이 들어오면 좀 더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그 일주일 내내 운동할 수 있는 요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그 날짜가 안 맞아서 수련하시지 못하셨던 수련하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예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 4층은 여기가 3층이구요 4층은 협회 그 본부 사무실과 또 협회의 그 협회의 그 결련택견 전수관이 들어섰는데 그 공간은 좀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예법택견 전문 전수관이 어떻게 생길지 오랜만에 그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예법택견 전문 전수관 많은 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구요 또 전수관이 오픈하면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일상 제 일상 재밌는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브이로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